강요루 선수 지금 약간 아쉬움이 있다면요 강요루 선수가 압박당하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약간 위축되는 그런 라운드 강요루 선수 강요루 선수 지금 좋습니다 오히려 중심을 잃은거구요 앞쪽만 조심해 앞쪽만 조심해 계속 활용해주고 있는 강요루입니다 아 지금 좋았습니다 한 방씩 주고받고 있습니다 앞면 한 방씩 활용했어요 네 서로 주고받았는데 오히려 강요루 선수가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래도 활용해주고 있는 강요루인데요 아 날카롭습니다 리우웨이웨이 건너쪽으로 몰아 초반에는 강요루 선수가 착신경을 가지고 손을 내면서 배털을 좋았는데 그 후반으로 가니까 또 지금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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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에도 가드 바짝 올려놓고 리우웨이 선수가 저쪽은 많지 않지만 침착하네요 코너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강현우입니다 지금 체력적으로 리우웨이 선수가 자신감 같네요 리우웨이 선수는 타이밍을 노려봤는데요 지금은 파워펀치는 아니지만 너무 좋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앞으로 7라운드 8라운드 위에서 이런식의 압박하는 운영은 좋습니다 지금 안면도 들어가다가 무책한 주먹으로 가드를 해도 데미지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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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하게 역대 아 자 오른손 한번 허용하는 강은우입니다. 그런게 많이 결여되어 있어요. 지금도 지금 카운터 허용했습니다. 아 진짜 묵직한 그런 모습들을 지금 데미지 입다보니까 주먹에 자신감이 없어요. 아 바디샷 자 손 뒷손 자 흔들어 주고 있는 리우웨이입니다. 자 데미지 있습니다. 자 회복해야 하는 강은우인데요. 아 지금 펀치를 내길 바랬는데 한번 허용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어가지고 반대로 리우웨이잉 선수 펀치가 더 작렬하고 있어요. 펀치가 아 지금 안면 두방 깨끗하게 맞춰봤던 리우웨이잉 아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제습한 애플이 스톱식이라고 같습니다. 자 이렇게 리우웨이웨이 선수가 8라운드 TKO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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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